스크럽제나 치약을 사용할 때 느껴지는 작은 알갱이,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. 이 알갱이들은 물에 녹지 않고 하수구 거름망에서도 안 걸러져 많은 양이 강과 바다로 흘러듭니다. 생태계에 치명적이라 죽음의 알갱이라고도 불리는데 다음 달부터는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간 화장품 등은 만들거나 수입할 수 없고 내년 7월부터는 판매가 금지됩니다. 이런 가운데 과일 배로 각질 제거 화장품과 치약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. 낙과나 병충의 피해를 입은 배의 석세포, 즉 배를 먹을 때 입안에서 까끌까끌하게 느껴지는 물질에서 효능이 입증된 겁니다. 프라구제거나 치석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. 그래서 이 배먹고 입닫기라는 속담에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한 계기가 됐습니다. 일반 제품이나 호두껍질 각질 제거제보다 2배에서 4배가량. 치약 연마는 2배가량 효과가 좋습니다. 다른 타자 제품들도 많이 써봤는데 다른 것보다는 약간 입자도 훨씬 더 굵고 시원한 느낌을 더 받은 것 같아요. 자원 재활용과 환경오염 예방에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되는 배 화장품은 올해 하반기. 치약은 내년에 제품화됩니다. KBC 정의진입니다. KBC 정의진입니다. 감사합니다.